안녕하세요. 에이사입니다. 제가 어제 업로드한 간온전 0초컷, 한방컷 영상 보셨나요? 보스전을 전투 없이 스킵해버리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런트 오토님께서 제보해주셨습니다. 제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디 인트로 보스전 컷신이 트리거되기 직전 올바른 위치에 화살을 쏘면 우리가 컷신을 보는 동안 보스가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입고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 죽게 됩니다. 컷신을 보는 동안 적이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코드를 만들지 않은 닌텐도의 실수를 이용한 건데요. 예전에 제가 내방컷으로 간온전 2페이지를 아예 스킵해버리는 글리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귀찮았다면 이번엔 준비도 필요 없고 내방도 아니고요. 한 대만에 1, 2페이지 모두 스킵되어서 너무 좋은 글리치입니다. 우선 공업 3레벨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줄게요. 두 번째 기둥 앞에 서서 백덤블링 한 번, 왼쪽으로 점프 한 번 하고 야수신의 활로 고대 화살 혹은 폭탄 화살을 정확히 이 위치에 쏘고 쏘자마자 왼쪽 조이스틱을 앞으로 기울여서 간온전으로 입장해줍니다. 그럼 컷신에서부터 간온이 난리 부르스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컷신을 보는 동안 간온은 서서히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페가 시작되자마자 간온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글리치는 간온 뿐만이 아니라 등장 컷신이 있는 모든 보스 몹들에게 적용됩니다. 컷스 간온들은 물론이고 마스터 코가 등등 빛의 활 글리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심지어 적뿐만이 아니라 게임 캐릭터들, 링크에게도 이 트릭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간온방에서 바람의 커스 간온을 한 번 컷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이의 활, 나무 화살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벽에 달라붙어서 각도를 맞춰주고 지혜를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기둥으로 딱 붙습니다. 지혜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검을 꺼내서 휘둘러주고 백덤블링 한 번 그 후 또 검 휘두르고 오른쪽으로 점프 한 번 또 검 휘두르고 왼쪽으로 점프 한 번 해줍니다. 위치가 이곳으로 고정되었으면 이제 활을 들어서 이 평행사변형 모양 돌을 조준해줍니다. 이 돌에서 정확히 가운데를 조준하시면 됩니다. 에임을 한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임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만약에 에임이 흔들렸으면 일시정지를 해제해서 다시 조준하시면 됩니다. 에임이 정확히 된 상태에서 일시정지 되었으면 음식을 먹어서 궁업 3단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모든 버튼에서 손을 떼고 왼쪽 조이스틱만 앞으로 기울입니다. 일시정지 해제가 되었을 때 바로 컷신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이스틱을 기울인 상태에서 B키를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면서 화살이 발사되며 컷신이 시작됩니다. 첫번째 컷신은 스킵하고 두번째 컷신은 그대로 둡니다. 그럼 바람의 커스 가논이 기괴하게 목을 꺾는데 지금 컷신 중에 데미지를 입고 있어서 그런거랍니다. 컷신이 끝나면 이미 죽어있죠? 바로 다음 커스 가논인 물의 커스 가논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스몹들을 한방컷 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러디우시유, 빠이!